리시버 상태를 보면은 일단 롤도 잘 감지되고 그 다음에 피치도 잘 감지되고 쓰러트리도 잘 감지되고 전혀 이상하게 아주 잘 감지되고요. 자 시동 걸 준비하고 3번부터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방금 내에는 비행이 안되도록 시동이 안 걸릴거에요. 근데 거리에 떨어져서 문제가 없어요. 비행 경로를 지정하면요. 얘가 그 비행 경로대로 비행을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집 주변으로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비행을 하도록 설정을 하면요. 집 주변을 마킹해... 마킹... 제가 다 devi 겁니다. 좀 더 기다려져서 바쁜이슬이 안됩니다. 골라멹引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금 내에는 비행을 해줘요.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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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